루트의 종교교역 95개조반 방문 두 번째 시간 바로 4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의미적인 뜻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신학적인 루트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길게는 이야기 못하겠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사도적 계승의 사면권은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사람이 다른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42. 면제부의 구입을 어떤 식으로든 자선사업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교황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43.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제부를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야 한다. 44. 왜냐하면 자선행위에 의하여서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증가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자가 되어 가지만 45. 면제부로도는 수단에 의해서는 인간이 보다 선하게 되지 못하고 다만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뿐이다. 면제부 종이 쪼가리 가지고 45. 결국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다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쳐 버리고 요한복은 3장 17절 참저 면제부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46.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만 할 것은 풍부한 재산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자라면 자기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저축할 의미가 있으며 디모드의 전서 5장 8절 결코 면제부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7.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면제부를 사느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로운 일이며 결코 그렇게 하라고 강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텐베르그 성당이죠. 여기에 95개조를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만 카톨릭이 천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용기 있게 바로 성경적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란 기치를 내세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수 있다는 그 루트의 용기는 그것은 우리 크리찬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이며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48.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교황이 죄를 사면해 하여 줄 때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9. 교황의 면접은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는 것이 있다면 매우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크리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면접으로 샀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일 난다는 것이죠. 50.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교황이 사제들의 면접에 대한 행동을 안다면 성베드로 대성당이 불에 타 버릴지언정 자신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51.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교황이 면접의 설교자들이 받던 돈에 대해서 파악한다면 성베드로 대성당을 팔든지 혹은 자기의 사제로서 기꺼이 면접을 산 사람들의 돈을 반환할 것이다. 52. 면제 증서를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53. 면접의 설교가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여 교회 안에서 아주 잠잠해지도록 만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황의 대적자들이다. 54.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면접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더 긴 시간을 쓰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55. 교황의 생각에 면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면제 축하에는 종 하나만 울리고 행렬도 한 번만 하고 성례도 한 차례만 시행할 것이다. 그 반면에 있어서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면 복음은 종 100개를 울려서 전하고 행렬을 100번 인도하고 성례도 100번 집전해야 해서 전할 것이다. 56. 교황이 면접을 발행하는 교회 금고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 충분히 표시되어지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교황 마음대로예요. 교회의 금고는 57. 그 금고에는 세상 재물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있다면 언제든지 써버릴 것이다. 많은 사제들이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고 보물을 거기에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면제부 판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8. 면제부 금고에는 그리스와 성도들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황도 모르게 면제부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고 죽음과 지옥을 면케 한다고 말한다. 59. 성 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살던 시대에 사용된 어법에 따라 말한 것이다. 60.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 교회의 열쇠들이 곧 교회의 보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61. 왜냐하면 형벌의 면제와 미결된 사건들을 위해서는 교황의 권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62. 교회에 참된 보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이다. 63. 하지만 이 보아가 먼저 된 것을 나중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증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태본 19장 30절 20절 20장 16절 누가 보건 13장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4. 그러나 면제의 보아는 나중된 것을 먼저 될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애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 그러므로 보금의 보아들은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낚던 오래된 그물이었다. 66. 면제의 보아들은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67. 사제들이 면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히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68.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그것들은 실제에 있어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69. 주교들과 교구사제들은 사제적 개성을 가진 사면의 대리자들로서 모든 경의를 가지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70. 그러나 그들은 한층 더 눈을 활짝 뜨고 귀를 바짝 기울여서 교황의 위밀에 대신해서 자기들 자신들의 꿈을 설교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71. 사도적 개성의 사명권의 진리에 반대하여 말하는 자는 추방과 저주를 받을지어다. 7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제를 설교자들이 하는 해롭고 뻔뻔스러운 말에 관해서 심각하게 염려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73. 면제구 매매에 기만적 수단을 써서 그 면제를 방해하는 것을 교황이 언급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74. 누구든지 면제에 미명하에 거룩한 자선과 진리를 기만수돈으로 쓰므로 인하여 중생하면 이는 교황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75. 교황의 면제구에서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 불가능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력한 인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생각이다. 76. 이와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교황의 면제부는 죄 중에서도 제일 가벼워서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을 만치 작은 죄일지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77. 만일 성베드로가 오늘날의 교황이었다 할지라도 면제 이상에 큰 은총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베드로나 교황에 대한 모독이다. 78.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현 교황이나 혹은 다른 어느 교황이든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곧 복음,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79. 교황의 말에 팔에 다른 휘장들과 같이 장착되어 있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80.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무기라는 감독과 교구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81. 면제권의 설교에서 이런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되어 지는데 교황에 대한 존경을 수호하기란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82. 예를 들어보자. 어찌하여 교황은 가장 거룩한 사선과 영혼들에게 책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 83. 이것이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인데 그는 대성당의 회랑선 건설에 소비될 것과 썩어질 금전들에 거둬들임으로써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83. 또한 이미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부당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나 주도 미사를 계속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교황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바친 기복음을 돌려주지 않으며 혹은 그 기복음의 취소를 허락하지 않는가. 84. 다시 한번 질문한다.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불량한 한 한자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에게서 85.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받는 경건한 영혼을 구원을 베푸는 일과 같은 일을 허용하도록 허락하면서 85.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이 경건한 영혼은 자신의 스피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행의 마음으로 그를 구해내지 않는 것은 85. 도대체 하나님과 교황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거룩함이 있다는 말인가. 85. 또한 참여에 관한 교회의 법규는 사실상 오랫동안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고 사문화되었는데 왜 아직도 돈으로 인한 면접을 수여함으로써 구속해내는 것은 여전히 시행되어야 하는가. 86.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베드로 교회당 저원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87. 또한 교황은 완전한 통일을 통해서 충분한 사명과 속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면접을 주어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가. 88. 또한 교황이 각 신자에게 사면과 은총의 참여를 지금 하루에 한 번 주는 것을 만일 하루에 백 번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겠는가. 89. 교황이 면접을 수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영혼의 구출이라고 한다면 90. 오래전에 주었던 증서나 면접을 왜 교회가 무효가 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면접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90. 평균도들이 이러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치 못하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91. 만일 면접을 부에 대하여 교황의 본의와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아예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9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에스겔서 13장 10절 16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6장 14절 8장 11절 대살로그레가 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93.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 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94.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공개 받아야 한다. 95.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이 내 보장에 의해서 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4대행전 14장 24절 말씀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이 당시는 이렇게 성경을 신자들이 보게도 하지 못했고 보게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일반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 년 동안 신자들을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루터가 종교객을 일으키고 칼빈이 교회를 집두성한 그런 체계를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서양이 저렇게 발전을 거듭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주제의 사실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죠. 연옥이라는 그러한 것을 두고 사람들을 미혹한 이러한 교황의 우리가 실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하트부가 고르지 않지만 이 문장도 옛날 문장이라서 매끄럽지도 않고 하트부가 요즘 심경이 매우 곤란한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금에 우리가 밝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트부가 90여개조 반복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잘 수렴해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